클로버 타워의 결전 조금만, 더, 더, 더 따라와줘, 따라와줘 조금만, 조금만 좋았어 보평을 컨텔, 컨텔, 컨텔 됐다 잡아! 아, 집에 몸체가 떨어진다 제트 레이저 넷 레이저 넷 이라고, 가로다라고 X, Y 오케이, 오케이 잘했다, 크로도라고 혼취구조 완료인, 알았다 여기 코어로이드도 받아줘 오케이, 오케이 도봉 난다 좌측으로 좌측으로! 가져라 먼저! 도봉! 네 손만 아플까잉? 거긴 하나도 안 아프지덩 누가 불렀나? SOS! SOS 왔다! SOS, 크로스 크로스 살았다 에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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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라이탄, 여긴 나와 구조대에게 맡겨라 나에게는 사명이 있다 건강한 인류 에잇! 나 잡아 봐! 그래! 야, 야, 어디 가? 우리 목표는 W가 아니잖아 W가 뭔데? 어? W, 잠깐! 저 녀석들 이젠 우리를 안 쫓아올 거야 훅하고 잽을 잡는 게 목적이었으니까 응? 그렇네 그럼 야, 삭제! 어? 어? 가면 안 돼! 그래! 우리랑 있는 게 훨씬 안전하다고! 온나라! 에잇! W! 아이스! 에잇! 에잇! 아, 안 되겠어 추락 시키면 사람들이 너무 위험해 쫓아가자 에잇! 에잇! 트라이탄! 슈퍼! 트라이탄! 뒤를 봐라! 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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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에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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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뽀꼭이 동생! 아아, 온달! 우리를 변신시켜주세요! 어? 근데 나 또폰 없는데? 뭐? 또폰 프로그램을 보내달라고? 부탁드려요! 후! 쟤! 빨리! 이제부터 우리가 할게! 데도블류! 아아, 인제수 때문에 일을 할 수가 없어! 해! 또폰에 택 다운! 액션! 이렇게! 난 одно this! 네! 더, 비추는 데아! 어, 시원한 엠! 아아! 마사니! 아, 나의 아, 나의 아, 나의 아, 나의 아, 나의 아, 나의 아! 나의 아, 나의 아, 나의 아, 나의 아! 하, 나의 아, 나의 아, 나의 아, 나의 아, 나의 아! 나 잡으면 용치! 잡을 때는 잡아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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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용 죽겠지! 죽겠지! 다들! 이 녀석부터 잡아! 오케이! 왠지... 무시당하는 것 같다고 날까? 나 거기 안 서! 으악! 아! 나 지나도! 이거 놓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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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년 날 팔 같은 녀석! 지금 인연의 끈은 여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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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저 폐 뭐야?! 잡았다! 내가 잡았어! 아하하하하 어디 갔냐 그러더라고 온나라, 아직 멀었어? 3초 남았어 3, 2, 1 됐어! 이제 이건 또 폰이야 형! 더 이상 내 앞에서 알짱거리지 못하게 해주지! 어? 사라졌어 뭐? 이건 뭐지? 아! 뭐야? 도봇, 호흡, 제프, 트랜스포메이션! 도봇, 윈, 터치! 트위스터, 파이팅!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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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에 계신 스포츠팬 여러분! 쇼복싱 시간입니다! 저 녀석은 어떻게 변신해! 떠돌이로 살던 시절은 끝났어! 이젠 당당한 또보 팀이다! 으악! 로켓샷! 로켓샷!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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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티르군 어디 간 거야? 지금 가요, 누나! 트라이턴! 슈퍼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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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악! 차갑차갑!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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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았어요, 누나! 여기로 오면 어떡해! 형! 알았어, 끝내버리자! W! 아이스! 스톰! 아이스! 스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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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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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잘했어! 와, 오늘은 진짜 훅즙이 반전이었어! 온다리도! 난 걱정했는데 엄청 잘하더라! 그럼 이제 온달이가 훅제배 파일럿이야? 아니야 아직 임시 파일럿이야, 임시 캬… 오공이 형아 졸졸 따라다니던 게 엊그제 같은데 이제 형아 없어도 되겠다 최선을 다했는데도 역시 무리였어 비행에 특화된 기체를 만들어야 하는데 닥터애문 로봇 보내준다더니 어떻게 된 거야? 어? 어? 뭐야! 어? 어? 어?